Q&A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윤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회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궁금하다. Q&A 시간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워낙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조금 시간을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뷰티 케어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실제 회원분들이 현장에서 주시는 질문을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조금 해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앱솔루트 아이크림을 사용하시고 나면 때가 밀리듯이 눈가에서 뭐가 밀린다는 질문이세요. 앱솔루트 아이 컴플렉스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마 느끼실 건데 굉장히 경도가 높게 개발된 아이크림 제형입니다. 그래서 눈가를 굉장히 집중 케어할 수 있는 성분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넣어놓은 생태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능축으로 되어 있는 제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흡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눈가를 감싸주면서 커버를 해서 포뮬러 자체가 미세주름을 촘촘하게 채우는 형태로 개발이 된 제품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톰하게 채워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용하실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용하시는 제품은 사실 아니십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용을 하시고 여러 번 덧발라주실 때는 조금의 기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덧발라주시면 이제 그런 증상 없이 아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흡수를 빠르게 시키는 유해 제품이라기보다는 위쪽에 아이존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래핑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포뮬러니까 그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아주 쫀쫀한 눈가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남자 여자 피부 경우는 조금 특징이 다릅니다. 이거는 뭐 요즘 사바사라 그러죠. 사람들 별로도 사실은 특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남자 여자 피부를 나눌 때는 남자들이 조금 더 두꺼워요. 피부가. 얇기 자체가 조금 더 두껍고 피지량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모공 사이도 조금 큰 편이고요. 그래서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튼튼하다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특성들 때문에 피부 타입에 맞게끔 남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에 맞게끔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남자용 화장품, 여자용 화장품을 나누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녀의 일반적인 성별 기준으로 팍 잘라서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피부 타입의 특징에 가깝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화장품이 줄 수 있는 관능적인 효과나 향이라든지 이런 내가 사용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여자분들이 원하시는 것과 남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의 목적에 맞게 개발된 제품이고요. 사실 나는 여자 화장품이 더 잘 맞다라고 하시면 이걸 성별로 굳이 나눠서 사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분이나 기본적인 영양 공급 그리고 피부 장벽 케어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은 라인이고 기본적 효능을 맥스로 극대화를 해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세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세트로 사용하기에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거는 부분적으로 모디파이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에서 사실 모든 건 반드시 세트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는 맞지는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피부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피부에 맞추셔서 가감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은 거고 저희가 세트로 구성해서 사용 방법을 권장 안내를 드리는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개발을 하고 처방을 만들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가장 베스트의 효과를 다수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전제로 그렇게 사용 방법이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작년 가을에 개발돼서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시너지 앰플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보습, 그리고 미백, 주름 케어, 안티에이징, 토탈 피부 케어의 최대 효과를 위해서 사실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프로그램 세트를 지속 사용을 하시는 거로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사실 피부에 수분감은 충분한 것 같은데요. 주름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러신 경우에는 특정 효능 케어를 원하는 거죠. 0번 어드밴스드 하이드레이션 앰플로 피부의 기본기를 잡아주신 이후에 1번, 2번, 3번 중에 내가 원하는 기능, 내가 정말 본격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기능의 앰플을 집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고위 부분의 효능이 굉장히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 피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케어를 원하신다면 전체 세트,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 조금 포커싱이 된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너지 앰플에 대한 또 다른 질문입니다. 시너지 앰플은 사실 아침 저녁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게끔 처방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1번 코드, 비타루미너스 코드죠. 미백 코드 자체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과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어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멀티비타민 자체가 진짜 엄청난 ppm으로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 낮에 바르실 때는 진짜 썬케어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기존에 하던 것보다 한 2배 정도는 꼼꼼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으셔서 웬만하면 밤에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0번, 2번, 3번 앰플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아침, 저녁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모두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비타루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백을 위해서 미백 전용 앰플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고요. 저희가 미백 라인을 설명을 드릴 때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원하는 기능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름 켜도 원하고 리프팅도 원하고 미백도 원하는데 사실 모든 성분 중에 가장 트러블이 쉽게 날 수 있는 성분이 미백 성분이에요. 시너지 앰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극감에 대한 테스트를 다 거친 제품들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아마 대부분은 이 느낌을 못 받으실 거예요. 일부 예민하신 경우에는 자극감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원칙은 사용을 일단 중단을 하는 겁니다. 피부가 진정될 때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을 하실 때 코드의 순서 배치를 2번, 3번을 먼저 도포를 하신 이후에 그 위에다가 비타루미너스를 도포를 하시게 되면 불편함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애터미에 있는 다른 크림이나 아이크림을 살짝 바르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비타루미너스를 도포를 하시면 훨씬 더 자극감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말씀하시는 강사님이 회원분들 중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들으신 것 같아요. 개인의 체험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체험이 극대화되는 방법으로 많이들 강의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 회원분들이 사용하시는 패턴을 보면 스킨케어를 충분히 하신 이후에 위에 이제 랩핑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로프 마스크팩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시면 피랩오프를 하는 거잖아요. 벗겨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떼내면서 피부 표면에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각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별케어를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셨을 때는 흡수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같이 떼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피로프 마스크팩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실은 클렌징 이후에 피로프 마스크팩을 사용을 하신 다음에 모공이랑 각질 케어가 된 상태에서 스킨케어를 사용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세요. 그리고 피로프 제형 특성상 얘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르게 휘발되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텐성에는 필름막을 형성하게끔 만들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랩핑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1차 피로프를 사용하신 상태에서 스킨케어를 하시고 그 위에 다시 한번 사용하는 방법의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로프 마스크팩이 하는 역할은 랩핑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에 불필요한 각질 그리고 남아있는 잔여물들 불필요한 것들을 떼내주고 피부를 청정하게 하는 역할이 훨씬 더 큰 기능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여드름이 사실 굉장히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나오는 표면에 나오는 트러블의 유형이 비슷하니까 다들 여드름은 특정 제품을 쓰면 싹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트러블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여드름이 아닌데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민감해서 생기는 트러블을 예를 들면 여드름이 날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쉽게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트러블이 난 원인이 여드름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병원 진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크네 라인 같은 경우엔 여드름에 특화되어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러블에 특화되어 있는 라인이 아니라 그 트러블 중에서 아크네라는 여드름 피부에 꼭 필요한 트러블 케어를 하거나 피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라인이고요. 사실 청소년기에 호르몬이 불균형에서 오는 그런 트러블들이 사실 여드름처럼 보이지만 여드름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민감해서 일어나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크네를 사용을 할 게 아니라 더마시카 라인을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진정이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러블의 원인이 뭔지를 일단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집 아이가 얼굴에 여기 뭐가 좀 났어요 하는 게 실제로 정말 여드름인 건지 여드름은 저희가 여드름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렇게 볼록볼록한 트러블 혹은 하얀 좁쌀 같은 트러블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트러블의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를 보시고 아크네라인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면 더마시카 라인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기 여드름의 경우에는 사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화장품만으로 아크네를 썼더니 아 싹 없어졌어요 하는 거는 사실 병원을 가도 안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반드시 이거를 쓰면 100% 없어진다고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단지 여드름을 케어하는 데 최적화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여드름을 조금 더 쉽게 케어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화장품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드름 케어 기능 중에는 거의 베스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자차 선크림이랑 유기자차 선크림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무기자차라고 하시면 쉽게 생각을 하시면 물리적으로 막는 거예요. 피부를 덮어서 막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진짜 말 그대로 차폐를 하는 거예요. 차폐를 해서 선크림을 반사를 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르는 즉시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유지적이 깁니다. 그리고 유기자차에 비해서 무기자차가 자극감이 좀 적은 편이에요. 제형이 굉장히 뻑뻑하고 자외선 지수를 올리면 올릴수록 피부가 하얗게, 말 그대로 하얗게 뜨는 백탁현상이 굉장히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성분이 무기자차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기자차 선크림은 조금 기작이 다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흡수될 때 열 에너지로 바꿔서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제품을 보통은 유기자차라고 저희가 줄여서 이야기를 해요. 유기자차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발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투명하게 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용감이 좋습니다. 산뜻한 에멀전이나 에센스 같은 제형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무기자차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피부 자극감이 있고요. 바른 이후에 즉시 차단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 30분 전에 발라주셔야 차단 효과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자차 대비 땀이나 피지나 피부가 내뿜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지워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단점을 잘 배합을 해서 요즘은 시중에 나오는 많은 제품들이 혼합자차라는 형태로 해서 유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합쳐서 장점만을 누리실 수 있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적당한 백탁, 피부를 톤업할 수 있는 정도의 백탁을 유지하면서 조금 발림성 부분에서 사용성 부분에서도 편의성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명 베이직 선크림은 혼합자차예요. 그리고 에센스 썬도 혼합자차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화장품에 표기되어 있는 SPF 지수가 들어있는 것들은 대부분 혼합자차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명하게 발리는 에텀이 선스틱은 유기자차로 되어 있고 에텀이 더마 카밍 선스틱 같은 경우에는 100% 무기자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세라베베 썬밀크 역시 무기자차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단제를 어떤 고객에게 어떻게 권해야 되나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조금 예민한 경우에는 무기자차 100%를 사용하시면 가장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크림을 사용했더니 눈이 조금 따가운 것 같아요 하는 대부분의 원인들이 유기자차 성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민감하다 혹은 난 좀 예민하다 아니면 그런 부분들 아이가 어리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무기자차를 권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나는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화장도 즐겨서 하고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뜨는 게 싫다 하시는 경우에는 혼합자차나 유기자차를 권해주시면 가장 무난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선크림을 고르실 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SPF 지수나 PA 지수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표현되는 방법에 있어서 검사하는 기관마다 검사하는 국가마다 사실 기준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기준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는 않고요. 각 국가마다 특정 성분을 얼마만큼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지수 혹은 이거를 실험실, 랩실에서 보내서 기관에서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UV를 조사를 했을 때 얼마만큼 차단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저희가 특정 사설기관에다 하는 게 아니라 수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정부 기관을 통해서 그런 테스트들이 다 진행되게 됩니다. 단지 나라별로 이 표기법에 대한 법령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SPF 기준으로 50 이상을 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한국하고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적법하게 테스트가 된 제품들을 가지고 나가도 어떤 국가에 가면 조금 수치가 한 7% 정도 낮게 측정이 되는 시험 방법 때문에 낮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또 높게 측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수보다 터무니없이 차단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을 주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UV를 당연히 조사를 해서 UV를 차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단지 선크림을 쓰실 때 꼼꼼히 자주 덧발라주시면 훨씬 더 많은 자외선 차단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선케어를 하실 때 수시로 더 빠르는 그런 패턴을 조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특정 제품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기존에 애용하시던 에트미 제품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Q&A 시간으로 조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다음에 또 다른 카테고리,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모아서 Q&A 시간은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양한 제품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